코로나19로 자동차 시장이 잔뜩 위축된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대표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산타페 페이슬리프트 부분 변경 모델을 계획대로 5월부터 생산해 국내는 물론 유럽, 미국, 중국 등 현지 SUV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핵심차인 만큼 생산 일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내달 중순 신형 산타페 프로젝트명 TMP2 양산 시작과 함께 본격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내 연간 양산 목표는 15만대 수준이다. 현대차는 1분기 경영실적 콘퍼런스콜을 통해 신형 산타페 출시를 자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형 산타페의 가장 큰 변화는 신규 플랫폼 도입과 함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등 파워트레인의 전동화다. 부분 변경 모델임에도 이례적으로 뼈대에 해당하는 플랫폼을 3세대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전장과 축간거리가 길어지면서 실내 공간 활용성을 개선한다. 좌석 배열은 5에서 7인승으로 구성한다. 디자인도 크게 바뀐다. 기존 전면 그릴을 키우고 입체적 패턴을 넣는다. 헤드 램프는 대형 SUV 펠리세이드처럼 상단과 하단 램프가 연결된 T자형 주간주행 등 DRL으로 현대차 SUV 디자인 정체성을 강조한다. 실내는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전자식 변속기 등을 추가해 상품성을 강화한다. 파워트레인은 내연기관 비중을 줄이고 전동화를 가속한다. 역대 산타페 가운데 최초로 기존 가솔린과 디젤 내연기관 엔진 외에 하이브리드 엔진을 도입한다. 일반 하이브리드 HEV와 전기차처럼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두 가지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감마 1 6리터 TGDI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전기 모터와 배터리 등을 더한다. 현대차 산타페 현대차 산타페 신환경차 세이지 혜택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출시한 기아차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전체 계약 대수 가운데 절반을 하이브리드 모델이 차지할 정도 초반 돌풍을 일으켰으나 정부의 에너지 효율 기준 미달로 신환경차 세이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성능 개선으로 효율을 높여 세이지 혜택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형 산타페 신형 산타페는 국내에 이어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투입된다. 내달 국내 출시에 이어 하반기 중 유럽과 북미에 순차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신형 산타페 신형 산타페는 올해 3분기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 베이딩 공장이 중국 현지 전략형 모델을 만든다. 신형 산타페 지금 시작할 그 ноябただ 판매를 수 있는 신형 산타페 해설 한